이번 판은 덜부람냐기를 덜부람냐기 아예 안.. 아잠깐만 아예 괜히 먹었나? 아 또 안좋은 추억이 또 방 들어가자마자 펑 주고 옵션 옵션 와.. 사회적 거리두기하는데? 아 벌주네 벌주는데 아 됐어 아 아 ASMR 미트라면 먹고싶다 원래 라면은 갑장에 먹고싶은게 아니니까 에이 매지컬 아 오 이거 눈물 너무 빨라요 다거리 옵션 못하겠네 아이고 아쉽다 정작 필요없는 역하튼 뜨네 미친놈인가 오잠깐만 상자가 저거 많이 뜨보는다 이거 아 갑이 아 안 맛있네 헐 헐 티아라 스탑 졌댓네 아 책을 그냥 먹지는 못하네 이 정도는 대가를 치러라 아 아 이 이 이 락 아 야 섀도우 같다 방금 방 오 오 포탄이 일단 포탄만 불 일단 길이 구십쇼 롤롤롤롤롤 치치치치치 지지 뭐 배경증 아 배민이 와중에 좀 안 왜 이렇게 약하냐 전기 이거 스탯 디미지인가 설마 뭐 야곱이 사다리가 스탯 디미지 이것도 스탯 디미지 아닌가 그런가 어 트와이 딱 기다려 헐 어 왼쪽 드시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호 오 연판 좀 아닌데 미친네 연사 오 연사가 더욱 스피드나 데미지도 올라갔고 연사는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그치요 많이 나오는게 문제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가 모르겠다 아 아 120볼트가 니 데미지 스탯 데미지 두 배래 어 와둥이 왜 오 다이스 아니 아니 뭐야 왜 의견이 갈리는데 아 뭐야 다 달라 120볼트는 0.75배 스탯 데미지 뭐지 의견이 갈린다 음 내 데미지 두 배라는 의견이 있고 120볼트는 0.75배 스탯 데미지라는 말이 있고 음 자 틀린 사람 뱀 오케이 아직 그래도 없는 한국인 뱀 안 그래도 없는 한국인 뱀 아 지금 댓글에 한국이 늘어나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다 쓰러졌게 생겼다 이게 강압적인 정치 때문에 정치로배 초당 6발 스프리 4개까지 어 어 이게 좀 더 공신력 있어 보이는데 자 반발해 보세요 자 반박해 보세요 빨리 이 이속 이 이속 이 이속 유아 리잘드 와 이건 알락 레전드네 니 마술사 삼모 차라리 아까 그 알락 먹었으면 차라리 데미지가 올라가지 시발 이미 껌을끼리 한번 킨거 같은데 음 오 원프로가 엄블 엄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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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쓸모가 없네 응 항상 존버하는 용도 아니겠어 맞다 스프리밍 가이즈 한 예스 내 콜리 카드 나오면 이제 약간 꺼져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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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어랑 4.5V랑 아 4.5V랑 아 4.5V랑 아 4.5V랑 120V랑 토트마이트 도망가지마 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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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오 스피드 연사 초당 6발이라 생각하면 좋긴 하네 그니까 초당 6발 스프리 4마리 맞네요 자 이제 숙청의 시간이 온 것인가 칼집 너무 좋아 이 마이크 사운드 굿 투 스푸키 스푸키 노스코리안? 노 노스코리안 투 세스 노스코리안 아 연사 안떠 에이진 투 Semman ㅎㅎ 니가 바쿠티 쓰려나 옆풀도 있다 선생님 da 그kten 두 second 환리안 Uh Ban L 월플도 쓰려면 돈이 필요한데 월플 원이네, 게르나 월플 예상도 됐어 월플은 폭탄이 많아야 돼 폭탄이 10개마다 되거든 어라 다이스 이거 아 앗 앗 제발 핫겐 오 także 원인하ip ! 그레인 게임 그레인 게임 X 때 들어가기란 말이 나오지 정말 concentrating 어떻게 내가 말해봐라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besides 나나치, do you like other characters? 나나치 제외하고 좋아하는 캐릭터 뭐 없는데 딱히 no? only 나나치 갑자기 픽업 멸종했는데 내가 폭탄 많이 필요하다 하자마자 책은 역시 배선이 책이지라는데 아, 그것도 책으로 쳐주나? 니, 일단 니 나왔고 아, 릴마진, 킹 유저나 킹 유저, I know, I know 릴, 마, 진 아, I like daddy king and daddy king? 니, 니가 너무 좋은 플레이어 and, Japanese 플레이어 로비 어, 퍽 와, 쩔어 뭐야, 어 잠깐만 시작된 건가 시작된 건가 핑크밤 핑크밤 플러스 다이스 플러스 리저브 풀 앤 48하워 에너지 핑크밤 핑크밤이네 일단 북이에요? 아, 일단 책이에요? 책은 책이지 책은 책인데, 근데 정통파 책은 아니지 않나 정통파? 무슨 뭐 뭔데, 뭐 사파야? 샬롯 뚫고 달방가드 어?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칼탄 30개 만들고 빨리 기방템 먹어 예스 즐기러 가보실까라 무한으로 즐겨요 무한까지 왜 죽여 호호 아니, 걔 왜 죽였어 왜 열쇠 줘가지고 열혁기를 안쪽 상자 나와가지고 상자 안에서 나올수도 있잖아 열혁기를 안쪽같아 말이지 아이고, 오셨네 자, 먹고 돌리면 뭐 좀 재미가 뭐 재미 좀 볼 것 같네요 아, 네 응, 뭐 먹고 아, 이건 거의 없네 티어 실드에 메가 머실드에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거의 다 액티브네 아, 아고 소세지 먹거나 파이럿 먹고 파이럿인가? 한 번도 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뭘 게 없어진 액티브나 안돼 지금 타밍인데 자 이거 버스라이트 아이고 좋네 어... 오 좋네 아니 안좋은데 아이다 좋나? 저거 먹고 다이스랑 같이 뜨면 되구나 오 일단 무악이다 자 일단 아니면 스핀다운 다이스를 가져가든가 다이스테이션 그럴까 자 일단 이거 제발 그렇지 오브렉티브 살짝 박스볼까 고민해다가 약간 오브렉티브 처방받았던 잘 못먹으면 좋대는데 잠깐만 오 다시는 홀리카드 못볼 뻔했어 이러면서 굴리자 그냥 스핀다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배터리 어디갔어? 위에 위에 아 옆에 옆에 메이즈 때문에 옮겨 자 뭐 아무튼 뭐 재밌어 볼까나 아 레드키 쓰고 버려? 아 저 세이크릿 오브 별로인데 이번채 쓰고 버려? 음 보자 아 일단은 한 번 더 할 수 있고 차진키도 있네 어 안보이 찾기 어려운게 여기 오른쪽은 안될거 같고 왜냐면 너 멀어 오신김에 크레인게임 하실? 오신김에 크레인게임 하실? 오신김에 크레인게임 하실? 이거 한 번 더 올리면 다 나올거야 분명 저것도 있네 책도 있었네 이제 보니까 대충 보안이 비방은 여기인거 같은데 오 오 와 이렇게 담궈라 담궈버릴라 와 이렇게 담궈버릴라 와 들어가다 못나오지 않냐 그러면 잠깐만 맞네 찰로 이따가 못나오잖아 맞네 맞네 북어부 섀도우 까지 가져가면 될거같은데 오케이 옆에 들으면 되요 옆에 들으면 되요 근데 와중에 여기가 또 많네 근데 또 많네 또 여기가 또 와 와 이 달방이 나온다고 와 큰일날뻔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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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왼쪽 구속 아 와 락밥 아 안 떴네 와 이거 안 떠 한번도 떨릴 수 있을걸 에코첸몰랑 먹지 잘 먹었잖아 실패한거 아니잖아 아.. 사방 진단서를 원했는데.. 자 다음 기회.. 한 배수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원해도 되냐 이거? 가능? 오 돼 이게? 사라졌는데.. 아 있네.. 아.. 아니 다 박힌 거구나.. 아 그 모드 때문에.. 관통 먹을까? 연사 너무 병실이야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RK 지금 쓸거거든.. 굳이 이거.. 아 오케 오케.. 와 Gy 아까 달방 들어갈빡.. 아 문 앞에서ляются 진짜.. 아씨 너무 무섭네.. 역시나 천사포 관계로 게임 되는구만.. 여기서 연사 대충 아까 그 또 나왔네 주사기 별로 좋은 주사기 아니네 와 Venice e1 그루치드 크라운머 mine 이 슬픈 현실 열한ubl 글치드 크라운도 먹었는데요 먹을게 하나밖에 없어 러스티블러드 나쁘지 않지 근데 지금은 면사도 너무 느려가지고 먹었어요 칭마당 블러디러스라고 맞으면서 버스라이트도 있진 않나 근데 그리치즈 크라운 먹고 1층 모드 파밍하면 게임에 안 터진게 안되지 혹시? 혹시 걔 안내 왜냐면 더블 액티브 어 맞아 뚝시를 복수하고 대충 굴리면 천사방 20템 먹는거 아니야? 레알 아 20템 10템 있네 보는거지 먹을순 없고 그중에 먹을게 하나쯤 있잖아 디플로 와 근데 이거 템 5개 본 다음에 5개 담아면 안된다? 그럼 이제 다이스 쓰면 돼 진짜 나 양심이 없어 양심이 지금 다음 15개 이래도 뭔가 꼬운데? 아 나 천사폭 유도지 이제 오 오케오케 야 이거 진짜 이거 솔로플레이에서 보기 힘든데 그렇지 여풀 단 카드 하나로 게임이 이렇게 바뀐다 야 금포팜이지 마실 아 귀찮은데 그냥 따자 이게 여풀이지 이래놓고 다시게 에코챔 아 뭐냐 홀리카 다 뜨면 클락이 나는데 지금 맞을 일이 없어 보인다 별로 홀리카 구달리는게 없다 유도 유도 솔직히 유도 생각보다 내가 저거 먹자고 한게 뭐야 주사기세 모션 이거 쏘로베덴 이거 한번 써야겠다 다 황금방에서 어 스피다운 다이스를 내가 쓰자고 한게 먹자고 한게 저걸 보고 진짜 홀리멘트를 나 영파 당연히 천사방 갈거다 치 가야지 뭐 황금방 황금방은 먹을 거 없지 우와 할만한 팀이 안 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대충 전사 당수 종량먹어 그랬나 갑자기 그때 약간 후회되네 지금 떴으니까 안 보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안쓰는다 내가 불안해졌어 쏘로베덴 생각보다 그거 아니냐 옛날에 갑자기 살아나는데 뭐 어 맞나? 쏘로베덴 요즘 좀 터뜨렸잖아 잘했나? 어 하트하트 진짜 스크밍가이 Can you say Can you please say Can you please say 어 팔각은 뭘걸 그랬나? 팔각을 팔각이랑 낙같은 개사기기랑 맞네 항상 구애한 놈이니까 니 씨발 지금 템이 좀 많으니까 생각한게 맞어가지고 어 팔각은 뭘걸 어 니 아니마쏘라 아니마쏘라 이세이 인 아이템 오케이 이스 디스 고라 비 YT 비디오 오컬스 YT 비디오 유튜브 올라갔잖아 안올라 자 시작해볼까 오우씨 울트라 후니 주아 볼리바르 죽어라 죽어라 라잇 안열렸네요 연사 아 만 땅이네 이제 딱히 뭘켜 그냥 차스 뭐 퍽차 하나 더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저거 너 9배가 되지 안 되네 바꾸면 컴포 내려오지 이게 안 열리네 47% 열림만 했는데 K 베이비 엑셜리 굿 엑스라지 아이고 스크리밍 오브 세이크리드 프렌드 아 엑스라지가 왜 걸리냈더니 나 이거 빨리 왔구나 다운테일 가야되는데 아 아 오 스플래시 유도 과학이죠 과학이죠 좋은 수준이 아니지 닭이지 사기지 통을 따라 근데 글치트 크라운 백사리가 한 번이 안 나네 와 오 카드 먹은 다음에 이거 오 카드 먹은 다음에 에코챔보로 좀 쓸만한 거 좀 찾아보자 쿠폰 다음이지 자 뭐 쓸만한 거 없나 자 이거 와일드 카드 오 큰일났다 이제 오 조커 조커? 쓰자 바로 아 아 아 서순을 뭐야 돌아가는 것도 랜덤이네 꼬리 먹을까 헬로 먹게 아 다시 헬로 먹으려고 한거에요 아 아 저거 와일드 카드가 레알 개꿀인데 따가운 물에 제라 어 제라 하니 왔어 하니 왔어 하니 왔어 안먹어 하니 왔어 하니 왔어 드디어 액티브를 쓸 때가 왔구만 오 잠깐만 근데 옆에 럭팽이 보이는데 오 아 이거 못참는데 이거 하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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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홀업 물음표 쓰면 촛되겠지 아무래도 예쓰 땡큐 하하하 여행 아나 무적 진짜 10년아 와 진짜 스플래시 유도 와 개또아이 스플래시 유도에 크리티컬까지 와 말이 크리티컬이지 백프로다 어 어 오케이 멀게 하나 보이는데 스푼 저 연사 최대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 어차피 스푼은 곧 될거란 말이지 디디오토 너야? 아이고 진짜 넌 내가 고기 싫다 근데 시키게 할 때 그냥 어어 지금이 딱 유도때면 좋지 지금이 딱 유도때면 좋지 갠뉴세이 헬로우 권 권 권 드래곤 네 네 자 천사방 안 열리면 섭섭하지 오케이 열역 피나 주사기 뜨네 안 뜰 수가 없지 자 원템 오 비사기온 배트리사기온 배트리사기온 왜냐 이빨 증발한거 네 옥사함 때리고 일단 옥사 때리고 와 잠아 갓헤드 홀리라이트 나 홀리라이트 당연히 먹다 갓헤드는 먹어야 할까 굳이 아니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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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을 노리지 않냐 뭐 먹을라고 일단 촛불을 먹어야지 아 오케이 와우 잘 먹는다 벌려 사다리가 왕관던네 사다리가 살상 확정이지 사다리 사다리여요 왕관 그래 자 굳이 먹으러 가자 굳이 다 먹으러 가자 아이고 오늘 잘 먹어진다 오늘 어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어우 어우 퓰리쉬에 후광 데미지에 나쁘지 않은 정도로 만족하면 안되지 한글에 좋아 좋아겠다 좋아야지 자 안볼까 뭐야 어 털렸냐 굳이 왜 안뜬 굳이 돌아갔나 아까 못봤는데 나도 못봤는데 가끔 요즘 안뜨더라고 버금지 먼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게 없지 삼룬 일단 딜레이 감소 안하니까 먹고 연산 안들어가니까 먹고 중량 맞으면 볼만하겠네 흐국 아니요 아네 조금 아쉽네 뭐 이미 게임 깼구요 그냥 달리주고 왜 날려보내나 내가보면 알고서란다 이쯤 되면 맞았다 잠군다 이거 테크는 뭐지? 종양 다 먹어야 했는데 종양 아 종양? 종양? 걔 안내 이야 이야 백쿠 먹으면 얼마나 됐냐 백쿠 종양 세트 맞출거면 어차피 종양 백쿠 어... 뭣? 내가 뭐랄껴 어? 베스트프렌드 테크 이빨 안되지 않나? 내 기억으로 안되는데 제라더 러버 불가능 이미 소울올로베데먹어서 안돼 상점사 안먹어? 어? 그냥 갈라고 귀찮아서 어? 안락사 이거 먹어야겠는데 부시는 안나오네 그러게 안녕하세요 아 네 꼭 좀 한번 시기합시다 스파이 네 뭐 평소 하던대로 좀 뭐 뭐야 스파이소 네 오늘 장래 한번 교육받고 네 네 아 1.8새끼들 이해가 안 간다니까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앞자리가 있는지 오오 25 오워 내가 안 km 안추려야 돼? 영둥이가 지혜 와... 즉사 어디가? 이거 못들어? 이거 테크 먹으면 이 데미지 안 나온다 이제 스크밍아이 2, you have a favorite tainted character? 아... 스크밍게이야 스크밍게이야 모라카모 씨바라 나 카드 나왔다 모수? 어 썬 데미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하! 구토제, 헐 척수? 난 척수가 좋아 어? 오케이 확인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테크는 토프로 적용된데 뭐? 된다고? 바뀐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거야 어? 된다고 왜 돼 아니 왜 테크 왜 이렇게 사기됐냐 안되는게 없어 정장은 안박히고 배율은 적용된다는데 헐 헐 충격적이네 게임 나 모르고 사실 너무 많아 이제 어 생긴게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A, P, E, C, A, C가 뭐야 조용량이니? 조용량이네 A, P, E, C, 어 저 구토제 구토제 데드아이 먹자 자 이중에 데미지 올라가는게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뭘 먹어도 데드아이는 되지 않을까 데드아이는 데미지가 56이었네요 아 네 탑 아니 이제 아니 락바텀에다가 아까 그거 먹어가지고 데미지 4밖에 안 올라갈걸? 아 그래? 데미지 2배 아니야? 2배지 근데 아까 너무 어 잠깐만 애플 돈 줘 그렇지 고맙다 친구야 너무 고맙고 너무 훌륭하고 아쌰 Team 크리켓이 나오 región 크리켓 나옷는데 크리켓 안먹었다구 크리켓 절대 안 먹지 케이크 리베랑 리베랑 절대 안먹 그거 먹어도 되잖아 뭔가 날아가는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낮았네 여객들이 인제 StarG LIAM 안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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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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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어 어 눈이 아픈데 눈이 아픈데 넉템 다 먹고 있는데 넉템 다 먹고 있는데 게임에 중재하는거 끝내자 비감 비감 가위가시게 피.. 피 사라진거 노임? 아 이거 데미지가 지금 좀 감동스럽게 아 재밌다 너무..